4라운드 미션을 발표하겠습니다. 이게 너무 떨려. 이렇게 그냥 바로. 빌드업 4라운드는 4인조 원팀 미션입니다. 4인조 원팀. 4라운드부터 파이널까지는 변하지 않는 4인. 원팀 체제입니다. 오 마이 갓. 4인조 결성을 하기 전. 오늘 승리한 5팀의 무대를 보고. 심사위원분들이 각 팀의 탑 티어를 선정하였는데요. 탑 티어가 또 있다고? 지금 탑 티어를 발표하겠습니다. 아니 잠시만요. 그런 얘기 없었잖아요. 탑 티어를. 저희가 탑 티어 제대로 깜빡했어요. 이게 뭐야. 아니 그럼 탑 티어가. 뽑는 거지 내 4인조를. 아니 탑 티어가. 멤버를 재설정해. 대구성이. 그냥 답을 뿌려 터지고 멤버를 재구성해. 미친 거 아니야? 첫 번째. 어 나 첫 번째. 임준혁, 이광석, 여원팀에서 심사위원이 선택한 탑 티어입니다. 이 무대는 사실 X가 너무 캐리를 하셔가지고. 쉽게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뭐 굳이 말하면 입 아프니까. 아니 근데 이거는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탑 티어는 바로. 이광석 씨입니다. 이광석 씨입니다. 이광석 씨입니다. 와 로우 티어에서 탑 티어. 원래 여기였다가 떨어졌다가 여기로 다시 왔네. 기분이 좀 다시 리프레시 되는 느낌. 다행이다. 그래도 나 한 번은 만족스러운 무대 했다. 좀 기분 좋았던 것 같아요. 두 번째. 이건우. 김서형. 정수민 팀에서 심사위원이 선택한 탑 티어는. 수민. 정수민. 정수민 씨입니다. 선율 씨입니다. 제이창 씨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인정하지. 여기 나가. 여기 나가. 어우 배 아파. 네 마지막 탑 티어만 남겨두고 있는데요. 여기는 근데 진짜 모르겠다. 근데 이 팀은 진짜 모르겠는데? 팀은 다 너무 잘했어. 나 승훈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맞아. 맞아. 승훈이가 될 수도 있어. 난 재호비 형이 할 것 같은데? 나도 솔직히 수환이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 마지막 탑 티어는 바로. 박재엽 씨입니다. 박재엽 씨입니다. 잘했어. 야 저기 탑 티어 팀이야 그럼. 다 탑 티어 받은 사람. 아 진짜. 그러네. 우와. 이상 각 팀의 탑 티어로 선정된 5명의 참가자는 지금 바로 각 대기실로 이동해주세요. 어? 각 대기실 뭐야? 각 대기실? 각 대기실 뭐야? Bro I trust you bro. 아리오스 베베. 재밌었어. 즐거웠어. It was a good life yo. 즐거웠어 진짜. 파이팅 하겠습니다. 잘하고 와요 형.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몰라. 재밌겠는데? 나 지금 되게 재미없는데. 아니 굳이 공간을 또 나눠가지고. 아 스트레스받아. 안녕하십니까. 어? 뭐지? 빌드업 4라운드 팀 결성에 앞서 각 팀의 탑 티어들은 현재 팀 유지 여부를 결정해주세요. 탑 티어는 현재 3인을 유지한 채 한 명만 영입하는 팀 유지. 또는 팀 해체 후 새로운 멤버들과 4인조를 결성하는 팀 리빌딩. 둘 중 하나를. 선택해주세요. 뭐야 이거 어떻게 선택해? 우와. 이거 진짜 대박이다. 해체할 거냐 말 거냐. 이거 약간 감정 상하는 거 아니야? 와 걔가 갑자기 해체를 해버리면 진짜 대박. 그러니까 지금 어느 정도 각자 팀의 아이덴티티나 이런 창의적인 게 있는데 그냥 아 나 새로운 거 도전해봐야지 이런 마음으로 하는 건 알고. 맞습니다. 누가 가도 그대로 가고 싶다고 할 것 같은데. 수빈아 믿는다. 수빈아 유지다 유지. 고무 형 서영이 형 미안해요. 제가. 또 이겨야 되잖아요. 뭔가 느낌이 비슷비슷한 느낌이 나올 것 같아서 팀을 새로 만드는 게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넓은 스펙트럼 보여드리고 싶어서. 근데 사실 그게 지금으로서는 되게 너무 큰 도전이란 말이에요. 새로 또 만들어서 합을 맞춘다는 게. 도박일 것 같아. 아 잠깐만요. 아 너무 잔인하잖아요. 이거 안 돼요 이거. 지금부터 각 팀의 운명을. 발표하겠습니다. 과연. 죽음이다. 뭐야. 여기서 바로 발표하는 거예요. 먼저 기도를 부른 박재혁. 승훈 최수환 팀은. 뭐야. 왜 우리 팀 못해. 1등 팀일 거라고 생각하니까. 해체했으면 좋겠다. 해체. 제발. 해체. 해체해라. 굳이 바꿀 이유가 없이. 거기 유지 같아. 유지. 믿음이 좀 강했던 것 같아요. 서로 잘 의지하면서 평면도 계속 이겨왔고. 너무 셋이 완벽한 모델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걱정할 일도 없을 것 같아서. 편하게 기다리고 있었죠. 탑 티어 박재협의 선택으로. 대신. 해체. 해체. 현재 팀은. 긴장되는데 이거. 그러니까. 믿고 있으면서도 뭔가. 현재 팀은. 해체가 되었습니다. 해체가 되었습니다. 해체가 되었습니다. 해체가 되었습니다. 진짜? 그렇게나 잘했는데. 진짜로? 감사합니다. 덕분에 저희 팀이 쉽게 이기겠네요. 해체를 잘 하셨어요. 무슨 나로 해체한 거지? 나 이유? 절대 이 친구들이 부족해가지고 제가 팀을 해체한 게 아니라. 넓은 세상을 경험해봐라 하면서. 엄마가 이제 자식들 딱 풀어주는 것처럼. 저도. 이 친구들도. 다른 사람들과 무대를 만들면. 뭔가 스펙트럼도 조금 넓어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정없이 해체를 해버리는. 최아우 씨의 모습에. 좀 아쉬웠습니다. 저는 사실 이 팀이 좋았거든요. 제수 씨. 더 해도 좋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좀 속상했어요. 결국 제수 씨는 패했네요. 결국. 결국 제수 씨는 패했네요. 제수 씨 패네요. 결국. 네. 이겼지만 졌네. 아. 아 재열이 형 눌렀는데 진짜. 기도했는데. 아 잠깐만. 뭔가 되게. 죄 짓는 느낌인데. 아 미안하다 얘들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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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팬이 있으세요? 감사합니다. 아하. 호호호호. 매물이 나온 거야 그럼? 왜 근데 되게 고급 매물이다. 고급 매물이야. 너를 그리는 시간을 부른. 황인혁 최아람 선율 팀은. 탑 티어 선율의 선택으로. 선율이 형 사랑해요. 제가 선율이 형이라면. 해체를 하겠다. 버릇을 준비하자. 현재 팀은. 해체되었습니다. 해체되었습니다. 해. 와. 와우. 해체되었어요. 계약 기간 말로 됐네. 와. 와. 배드가이. 감사합니다. 내일 밥 먹기로 했는데. 연락 두셔야죠. 망감이 교차했죠. 네. 저희가 색깔이 더 달라서. 선곡에 어려움이 있었고. 저의 포지셔닝이 저한테도 팀한테도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유주 씨 돼도 골치 아파요. 앞으로의 무대를 생각을 했을 때. 새로운 무대를 할 수 있는 팀으로 가는 게 맞지. 좋은 선택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오히려 약간 서운한 마음은 없었던 것 같아요. 서로한테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 생각해. 조커를 부른 이건우, 김서형, 정수민 팀은. 해체일 것 같아. 해체다. 해체다. 해체다 해체. 해체할 것 같아. 해체할 것 같아. 수민아 우리 좋았잖아. 우리 타코 덜 먹었잖아. 전 수민이 믿고 있어요. 미친 조커가 되서. 진짜 미친 선택을 하는 게 아니면 우리 선택 할 수밖에 없다 이 생각이 했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더 좋은 팀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두 번째 팀 오 astronomers이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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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체인가 보다 해체다 해체 다 해체다 여기도 해체되면 진짜 재밌겠다 이거 설마 팀 찢어지나? 정수민의 선택으로 현재 팀은 유지되었습니다 뭐야? 지저스 크라이스트 뭐야? 수민 데려가다 야 너네 통했구나 야 베이비 수민이 멋있는데? 우리가 있다 대박이다 야 서영아 버림받지 알았구나 부럽다 수민이가 과연 무슨 그림을 그리고 어떤 생각을 하고 한 걸까? 왜냐? 좋은 그룹이 만들어지려면 쌓여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밤 시간이 지나 베이비 밤이 오면 게임이 시작될 조커를 하고 진점을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너무 행복하다 형들이랑 계속 할 수 있어서 팀 버디가 좀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팀 계속 가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디야 어디야 우리 수민이 내 베이비 내 베이비 빠바밤 빠라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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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빠라라라 빠빠라라라 완전 미국인들이 조용히 해주세요 제가 뭐가 됩니까 보통의 하루를 부른 임준혁, 이광석, 여원팀은 탑티어 이광석의 선택으로 가자 해체는 그렇게 이겼다 어쩔 것 같아요? 우리는 뭐 믿지 광석이 딴 데 못 가? 광석이는 우리 아니면 안 돼? 그렇게 살짝 우리가 해놨어 주입식 교육을 해놨구나 현재 팀은 유지되었습니다 지금 이 형들이랑 더 해보고 싶었어요 더 많이 배우고 싶었고 가까스도 생존해서 진짜 뛰어난 형들을 만나서 제가 탑티어가 됐거든요 저는 팀을 유지해야 제가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빨리 오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피버를 부른 강하윤 제이창, 우무티 팀은 과연 너무 궁금하다 패치했을 것 같은데? 유지 유지 여기 유지지 리빌딩해 여기는 제이야 탑티어 제이창의 선택으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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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것 같아 MC 선배님 표정이 아련하죠 개체의 미소이신가 유지의 미소이신가 아우 아 미쳐버리겠네 빨리 알려주세요 빨리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현재 팀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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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 유 유 유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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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팀은 해체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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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지러워 어지러워 아 잠깐만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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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해체되? 해체되었습니다 어? 저 미안해 미안해 하윤아 우티 형 죄송해 야 너무 재밌으신다 잠시만 아 진짜로? 누구대로 올라가는 거야? 솔직히 이 팀으로 계속 갔으면 이겼을 텐데 왜 우승팀이었잖아 저기 우승팀이었잖아요 왜 바꿨어요? 근데 한 번만 욕심내고 싶었어 제이도 무대하는 거 보면 되게 똑똑한 친구거든요 얘가 팀을 해체했다는 건 얘도 뭔가의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뜻인데 우와 판이 이렇게 바뀌는구나 우와 맵다 진짜 얼얼하다 진짜 우와 우와 이거 상상도 못했어요 우믄티 어떻게 왜 이렇게 탈락한 기분이 들죠? 왜 배신감은 들더라고요 아 진짜 아 아 야 우리 둘이 우리 둘이 이걸 뽑고 만들어 놓으면 뭐해 제이가 부셔버려 다른 데서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 저희 강점 충분히 보여드렸고 또 다른 모습 보여드릴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해체를 선택했습니다 우리는 해체시켜버리고 자기는 원하는 또 다른 그림을 또 만들고 뭐야 이게 잘못 뽑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아 스트레스 받아 근데 나 진짜 스트레스 받는다 이제 아 스트레스 받아 나 진짜 스트레스 받아 진짜 스트레스 받아 아 스트레스 받아 아 스트레스 받아 아 스트레스 받아